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반도체 하면 삼전을 반도체 장인으로 부르죠. 장인, 우리 삼성전자. 앞으로는 볼 때 반도체 보면 펜리스하고 펩이 있는데 펜리스도 상당히 중요해요. 설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삼전이 구글, 구글의 칩도 계속 만들 것 같아요. 칩 설계도. 구글만 할 것이냐. 내가 볼 때는 테슬라도 결국 갈 것 같아요. 테슬라도 삼전이 만들어주지 않겠는가. 차량용 반도체 측 같은 것들은. 그래서 앞으로는 펜리스 쪽에도 삼전이 상당한 투자를 많이 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이쪽 분야도 내가 볼 때는 크게 성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글들도 있고 기사도 있고 하는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삼전이 현재 보면은 그 반도체를 고객 맞춤형으로 설계하는 사업을 확장하고 있잖아요. 현재까지 지금 고객사의 주문을 받아서 그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사업을 집중 육성을 했는데 앞으로는 고객 맞춤형 반도체를 설계하는 사업까지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는 거죠. 그 삼전은 최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서 고객 특화 반도체 커스텀 SOC라고 하네요. 이쪽에 신규 사업을 확장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양복으로 우리가 빗대 설명한다면은 삼전은 지금까지 본인이 입을 정장을 정장이 반도체겠죠.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을 했고요. 고객 정장은 맞춤형으로 제작만 했어요. 파운드리만 했습니다. 앞으로는 고객의 옷을 디자인하는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디자인. 이 사업은 반도체 설계에 강점이 있는 반면에 그 삼전의 시스템 사업부가 맡고 있어요. 물론 현실 속에 맞춤형 양복점과 달린 삼전은 주요 대형 고객서를 중심으로 디자인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맞춤형으로 가는 거죠. 대형 고객사 상대로. 삼전이 맞춤형 설계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최근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트렌드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그런 세계적인 정보통신 기술 업체들은 반도체 자체 개발에 적극적이에요. 자사 기계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스스로 개발해가지고 제품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한 얘기겠죠. 인텔 같은 반도체 업체의 제품 개발 스케줄에 얽매이지 않겠다.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가장 먼저 본격화한 것이 애플이에요. 애플은 아이폰에 들어가는 APA 시리즈를 2000년대 중반부터 자체 개발을 했죠. 성능에 대해서도 인정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이폰 12에 들어가는 A14 바이오닉 칩은 경쟁 제품인 스냅드래곤, 퀄컴이죠. 엑시노스 3점보다도 뛰어나다는 평가가 나오고는 있어요. 일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자신감을 얻은 애플은 지난해부터 노트북도 자체 개발한 반도체 M1이에요. M1 반도체 아실 겁니다. 애플을 아시는 분들은 그 M1 칩을 넣고 있어요. 인텔의 CPU에서 독립해가지고 맥에 최적화된 거죠. 맥에 최적화된 그런 프로세스를 개발해서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함입니다. 애플을 성공시킨 지켜본 ICT 업체들이 너나 할 거 없이 반도체 독재 개발에 욕심을 내는 거죠. 중국 정보통신 업체들까지 동참을 해버렸어요. 중국의 구글이 어디입니까? 바이두 아닙니까? 바이두 동영상 플랫폼으로 틱톡으로 유명한 바이트댄스도 반도체 사업 진출을 모색 중이 있죠. 바이트댄스는 최근 서버형 반도체 중심으로 개발 인력을 모집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반도체 인력들 지금 거의 최고의 몸값을 올리고 있죠. 반도체 개발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축적된 기술 개발 노하우, 전문 인력, 대규모 지원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구글, 아마존, 바이두 같은 그런 ICT 기업들은 자금력은 충분한데 반도체 설계나 제작 기술이 부족하죠. 자사 제품과 서비스에 특화된 칩을 만들고 싶어도 독자적으로 진행하기엔 역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과거 애플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그 애플은 예전에 삼성전자를 택했잖아요. 2000년대 초반에 그 아이폰 출시를 구상하고 있던 스티브 잡사하고 당시 삼전 반도체 사업을 이끌었던 황창규죠. 전 삼전 사장. 그 아이폰 AP 공동 개발을 했고요. 삼전이 AP 전량 공급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이후에 1세대 그 아이폰 AP부터 아이폰 4S까지 들어간 AP는 그 A5죠. A5까지겠죠. A5까지. 두 회사가 사실상 한 게 맞는 겁니다. 삼성과 애플이 같이 맞는 거예요. 생산은 그 전략 삼전 파운드리 공장에서 이루어졌고요. 선물을 주고 받은 거겠죠. 하여튼 이런 이유로 구글 등의 반도체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업체는 바로 누구겠습니까? 삼전이죠. 삼전은 종합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IDM. 그 시스템 반도체 보면 연산, 통신 등을 담당하는 반도체가 보통 시스템 반도체라 하는데 이거의 설계를 담당하는 시스템 사업과 제작을 맡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부를 갖추고 있잖아요. 삼전은. 대만 TSMC 같은 데는 파운드리 업체들도 생산뿐만 아니라 설계 디자인의 경우가 노하우를 고객센터 제공하는 있는데 그 설계에 특화된 삼전의 시스템 사업부보다는 낫다고 볼 수는 없죠. 한마디로 해서 TSMC는 그런 건 밀립니다. 삼전한테는 월등히 밀리죠. 그 삼전이 그래도 구글, 아마존이나 바이두 등과 직접적으로 경쟁하지 않는 것도 고객 맞춤형 설계 사업 진출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죠. 그 삼전의 주력 제품은 디렘하고 랜드플리시 등 메모리 반도체인데 그 구글 등의 ICT 업체들이 개발하고 있는 서버용 칩하고 AI 칩 등을 보완하는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고성능 AI 칩이 나오면 이를 뒷받칭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메모리 칩이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 삼전 입장에서는 완전 윈윈이죠. 윈윈. 서로 같이 사는 겁니다. 그 삼전이 또 다른 주력 사업인 파운드리도 그 직적점이 수혜가 가능하죠. 그 ICT 업체들은 그 반도체 생산 공장이 없잖아요. 그 자체 개발한 칩을 그 파운드리 업체가 필요해요. 생산할 파운드리 업체. 그 칩의 설계하고 생산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삼전에서는 그 설계가 도움을 주면 자연스럽게 생산까지 가는 거죠. 협업으로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일각에서는 우려도 커요. 그 비반도체 기업들의 반도체 산업 진출이 삼전과 인텔 같은 기존의 반도체 업체의 시장을 잠식하고 실적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 대부분의 반도체 업체들이 그 AI 반도체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장기적으로 삼전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란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 감론 을박이 있죠. 근데 거기다 불구하고 삼전은 고객사 맞춤형 칩 사업에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삼전의 파운드리 사업부는 지난해 그 바이두의 AI집 쿤룬이라고 해요. 쿤룬. 쿤룬을 시작 생산했고요. 바이두는 현재 쿤룬 등을 개발하는 사업부를 분리를 해가지고요. 상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한 2조 원을 조달했고요. 그 바이두의 AI집 사업이 커지면 삼전과의 협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도 자체 칩 개발을 삼전과 함께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구글, 테슬라가 삼전에게 자율주행용 칩 개발을 맡겼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삼전은 최근 고객사 맞춤형 칩의 사업의 역량 강화에 나섰고요. 지난해 말 정기 임원회사에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커스텀 SOC 팀장도 상무에서 전무를 옮겼습니다. 올렸어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그래서 삼전에 이태훈 전무라는 분이 팀장을 맡고 있고 그분은 미국의 옛날에 팸리스 퀄컴 출신이네요. 퀄컴 코리아 사장을 거쳐가지고 2020년 1월부터 삼전에 근무하게 된 거네요. 차정용 반도체 설계를 받던 여러 상무들도 있는데 그런 커스텀 SOC 사업팀에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부터 초부터 이 팀에서 근무한 박 모식이 상무들을 포함해가지고 임원만 총 5명이라고 해요. 작지 않은 조직이죠. 임원이 5명 정도면 꽤 큰 조직입니다. 이처럼 보니까 삼성도 돈 되는 쪽으로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거고 연구개발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대형 고객사 상대로 해가지고 맞춤용으로 나가겠다는 거죠. 돈 안 되는 것보다는 돈 되는 쪽으로 몰빵하겠다는 거죠. 올인하겠다. 그래서 돈 벌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구글, 테슬라 확실히 잡고 같이 협력하면서 하면 충분히 큰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래서 삼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올 어라운드 전략으로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회의적인 사람도 있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상 관련된 영상을 마치겠고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부족하지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